예수님의 좋은 군사인가? 먼저 예수와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게 첫째 키입니다 머리가 잘 돼야 되겠죠? 순서적으로 은혜 속에서 강한다 우리 강하다는 것이 육신의 힘도 강한 것이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언제 강했냐 은혜 은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딱 열려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오고 진리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성명이 오고 이게 은혜라고 은혜 한마디 은혜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다 그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많은 시간 자리에 있고 많은 시간 함께하고 은혜 받는 그 장소 시간 앱에 내가 일단 은혜 받는 거라면 어떤 곳에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표현한다면 이 수준이 예수기에서 사입실장에 그 성령 충만한 단계가 발목도 있고 무릎도 있고 허리도 있고 또 헤엄할 물 네 단계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식생회 때 이일성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는데 성도 세 명으로 하는데 전도에서 와서 앉았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또 주일학교고도 없고 내 아이는 어딜 보내려고 그래서 아무리 전도에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낙심이 되죠 그래서 겁이 들컥 나대요 내가 평생 지하실 그 30평 음침한 냄새 난 곳을 면하지 못하고 이대로 목격해야 되나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무서움증이 들죠 목격이 안 되구나 힘들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기도 한데 하나님 환상을 딱 열어주는데 물이 한 5cm 정도 타는 물에서 그 적은 물에서 조그마한 붕어가 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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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있더래요 종아 그래 이 적은 물에서 그래 붕어 큰 거 살겠니? 이 행어가 살겠니? 아니요 못 살아요 그러지 그래 거기에 무슨 고래가 살거니? 상어가 살거니? 맞습니다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한 물이 적어서 그러군요 문제는 나한테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힘써서 성령의 임제 능력이 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봐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속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제자분의 원리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이냐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아니 물론 재능이 뛰어나면 좋지만 기본 바탕이 인간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충자가 가운데 쭉 마음심인데 하나님은 나이와는 중심 보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충성한 것은 뭐냐면 일단 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가운데서 변덕 부리지 말고 환경에 여동하지 말고 꾸준히 끈질기게 인간관계도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한 번만은 지키고 제일 하나님의 신은 배신 같아요 나는 믿었는데 그 믿음의 비반 이런 믿은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뭔 사람 사기 안 당합니다 알만한 사람입니까 믿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믿어줬는데 거기에 배신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항상 한 번 내가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야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수진 장군은 왕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완전히 상군 통지사에서 해지시켜서 백의종군 계급장에 뛰어물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해서 자기 목숨 죽으면서까지 싸워서 외국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충무공이라 충무공 우리가 심판 때 앞에 가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요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부신데 내 마음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홀란의 원리는 우리가 인재 열 때 제목인데 나무 질이 좋아했는데 일단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좀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배신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그런 면에 좀 둔해더라도 변덕 없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물론 변하지 않고 또 재능도 있으면 좋죠 어쨌든 우리가 기본 바탕에 충성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맛을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군사로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는 무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하는가 진리의 허리들을 띄고 그리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보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검 공격에서 큰 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검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 말씀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군사로 이 세상의 군병 싸움은 땅을 많이 뺏어먹는 싸움이 땅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공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구원해서 하나님을 박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으로 싸운 건 뭘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안수에서 병이 나왔다는 것은 어둠을 쫓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시켰다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격은 뭘 더 중요한가 사랑을 강조합니다 물론 또 사랑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병이 나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인생이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도바울 설신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란가 너희는 종교야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런 비방을 당한 즉 고멸하고 세상에서 더름과 마무리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고생했니 찌꺼기같이 살았다는 것은 걸럭지기같이 됐다는 것 걸럭지 나물을 닦아주면서 자기는 더러워지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비참한 감을 했어도 그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많지 않냐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새끼 사랑한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널 사랑했다 왜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척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좋은 군사로서 좋은 군사는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나타낸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었어요 때로는 뭐란가 우결삼을 다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도 낙심하지 않냐고 밖을 봐도 버림받아지 않냐고 거꾸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안에서 흑사할 때 내가 죽을 때 생명이 흘러가서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그리스의 최대 능력은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매를 많이 맞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는 것은 서른아홉 대 갈고리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 그걸로 다섯 번을 맞았다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온몸을 발가받게 해놓고 서른아홉 대의 매가 다섯 줄 갈고리 채찍이 있어요 그 전부 끝에 나비 달라고 세팅을 달라고 했는데 온몸을 딱 해갖고 쭉 잡아당기면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진 것을 한 번도 아니고 서른아홉 대를 다섯 번 맞았다 어느 정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산하고 바다에 빠졌고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바울이 능력 없습니까 그 정도로 감당하면서 영원을 사랑하고 가장 어려운 험한 곳 가장 힘든 곳 그곳에 가서 매맞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최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필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 자주 가게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필에 취할 줄 아는 일체의 상황을 비교해 배웠느라 내가 부하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뺏기지 않고 일체의 상황을 비교해 배웠느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옥에 가쳐도 매맞고 찬양하다가 옥도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버리고 이게 위대한 거예요 똑같이 감옥에 가쳐도 한숨 쉬고 매맞고 고통을 느끼면서 원망 불평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와 삶은 그 상황에서 기뻤고 그 상황을 감싸고 찬양했다는 것이 믿음을 승리한 삶이 그의 삶이 얼마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좋은 군사로 나 함께 고난받자라는 겁니다 누가 좋은 군사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나를 따라가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찌워 따라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좁은 게 신앙생활에 쉽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힘듭니까 불신 남편으로 가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헌금하면서 사는 그 길 그게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누군가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호르몬이가 지금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그 등록금 되기 위해서 행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동신양 가서 새벽 3시부터 나가서 그거는 길거리 놓고 파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 발걸음이 껑충거리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이렇게 돈 벌어서 내 자식을 등록금 낼 때의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고생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무엇 때문에 고생하냐가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위해서 불신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거 행복과 기쁨 그건 가져본 사람 아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본인만 아는 기쁨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얼마나 온지 그건 정말 내가 핍박받아서 일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내종우하고 위로와 기쁨 평강이 넘치게 된 뒤 이 은혜의 평강와 기쁨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멸루하지 못할 것이요 오늘 경주 여기서 선수 우리가 선수 나가라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스의 정신은 예수의 좋은 군사람은 적어도 경주자라 봐라 경주했을 때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법대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게임에 룰이 있어요 룰이 뭘까 뭘로 싸운 것일까요 악을 악으로 유혹을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룰이에요 성경 전체의 정신은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 영천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위호받게 하랍니다 다윗이 사원하게 쫓기다면서 복 빌어주고 도망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그 사건을 얼마나 귀히 벗던지 다윗의 인생에 많은 사건 사건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건 사건 스토리 그 두 번 다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뭘 여긴가 주님이 가장 그 순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보다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상황에 네가 이겼느냐가 중요하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고 힘쓴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못한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성의 역사가 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도와달라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룰을 지켜라 법대로 경주하지 않냐 하면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라 네 생각 앞서지 말라 그래서 영예사랑 은혜 속의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 고려에서 구장 입사에 말하기를 운동에 다름느냐 다 다름을 지하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경주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그 금메달 순서에서 전세계 등수가 나와요 은메달 100개에도 금메달 하나가 그 사람 1등을 돼버려요 모든 게 금메달 근데 천국의 금메달도 딱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상이 정해졌다면 이 상이 정해놓은 그 게임은 나 그 부정 게임이지 하나님 부정하시겠습니까? 누가 1등 날지 모릅니다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의 다름질하는 거예요 멜로관 하나 있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인 거예요 계속 힘쓰고 힘쓰고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건 숨이 가쁘고 힘들죠 걸어가면 더 쉽고 그런데 저는 목회 철학이 다름질하는 목회로 내가 하려고 이랬어요 왜요? 제가 늦게 출발했고 제가 허송세월도 5년 보내고 그리고 군대 최대해서 5년 있다가 신학 갔기 때문에 그 5년에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망해보고도 해보고 별 다 깪다 보니까요 제가 31살 때 신학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 늦었다 생각하니까 최선 다하려고 지금 달려왔어요 최선 다하려고 저는 목회 철학이 성실이고 그리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하나의 은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6월 6일 공휴일 8월 15일 공휴일 그래서 그게 목요일이 마치 공휴일이 돼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금식을 전국에서 오셔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10월 3일? 어? 또 목요일이네? 10월 3일이 공휴일이 목요일 안 했으면 이번 안 해요 예정 없는 거예요 어? 목요일이네? 눈에 번쩍 뜨어? 어? 그러면 또 삶을 수 있겠다 헐라가 마음먹으니까 목요일이 눈에 번쩍 띄고 안 나가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 10월 달에도 금식해라 그러면서 못 들었어요 물어보다 안 했어요 할까 안 할까 물어볼 필요 없어 헌금을 물어보고 없어서 성교 물어보고 없었어요 전도 물어본 거예요 말씀드려 하는 것이죠 하면 좋은 것이죠 기도는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돼서 죽게 돼 있었을 때 예, 무슨 일을 했었냐 그 당시 요아스에게 그래요 왕에게 자, 이 화살을 쏘아라게요 그래서 화살을 쏘아요 아람의 화살, 향만 넣고 쏘아요 땅을 칠하게 해요 땅을 땅 땅 땅 세 번 칠게 그래서 화를 해요 왕이요 왕이요 다섯 여섯 번 쳐버려야죠 이 세 번 쳤습니까 세 번 쳤게 세 번 밖에 못 이겨요 처음부터 열 번 치라고 해버리지 그런 말 안 놓고 나서 나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된 게 아, 세 번, 다섯 번 안 정해졌구나 세 번 찍은 게 세 번 이긴데 다섯 번 쳐버렸으면 아람은 침멸해 볼 것인데 주님 지금도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알아서세요 제 목길 철학이 좋아서 달려간 사람 있을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 좀 편안한 데 자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물론 리더십이 있다면 전체 끌고 가야죠 저는 굉장히 외를 타요 제가 목격에서 후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앞에 간 사람 달려간 사람 같이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신학생이 100명, 200명 다 나왔어요 뒤에 처진 사람 주님 이제는 못다른 사람 심정을 좀 이해를 하겠구나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데 이번 금식에도 뭐 10월 3일 직장 안 쉬는다 있었을 것이고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한 환경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중요한 것이 우리 리셀에서는 정말 새들이 정말 턱걸이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기 힘든 사람이 그 사람도 살려오면 또 교회가 되는데 여기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얼룡 가라보로 그래도 달려가면 힘쓰고 애쓴 자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이지 않겠어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원어적으로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 한 번밖에 금방 흘러가요 나는 너무너무 후회가 된 게 많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더 기도할 건데 내가 그때 넘어지고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아쉬운 게 많아요 진짜 아쉬워요 정말 속상해요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보내보고 말았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번 살아서 일생이고 두 번 살면 이생이에요 이생은 없어요 일생이에요 다 심판에 가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을 텐데 어떠더라도 황금 밀루고 가면 나는 차단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이 밀루건 없다면 저는 없는 거예요 제 농사가 이 정도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과 행동과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농부대랑 선수대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 자세가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얼마나 농촌 일이 어려운지 밤이나 비가 오면 밤중에 나가서 물꽃해야 되고 뛰어가고 새벽이고 김해고 얼마나 고생한 건지 몰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깨도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부지 양떼를 살핀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애쓰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누가 글쓰야 좋은 일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주교체 목상 같은 훌륭한 소녀 목상 같은 훌륭한 분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정신 때문에 세계적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알잖아요 목판이도 걸어갖고 목숨 걸고 충성했고 순교 빌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에리오피아에 있었던 일인데 완도라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그가 많은 핍박 가문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지고 선교사가 추방돼서 그가 홀로 남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48명 성도 데리고 그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선교가 하락됐을 때 외부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만명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감옥같은 그 사건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런 얘기도 너무 비슷한지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강철호 목사 탈북이로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참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왔는데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라기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북한을 너무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불이 났어요 다섯 살 모아들이 못 나와요 막 창문에 놓고 살려달라고 이미 불길에 의해서 나올 수가 막혀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 발망이 동동 구릅니다 아 저 아이가 살았는데 살려줘 살려줘 울고 이 다섯 살 모아들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불길이 쌓여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죽어요 동네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밖에 들어간 사람 누구? 아버지! 이야 그래 아버지는 달라 아버지는 아이를 껴안고 나올 줄 알았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일성 김종인 초상화 껴안고 나오더래요 초상화 그리고 그 새끼는 불타 죽어버렸어요 자기 성경 우상 김일성 김종인 초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불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김일성 김종인 초상화를 불을 태우지 않게 해서 아들을 죽이고 그걸 사진 깨웠다고 전 북한의 신문에 내고 영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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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어쩔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 다섯 살 먹으려면 울고 불고 살려달라는 걸 놔두고 그 초상화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신여요 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완전히 10대 2단 종교라고요 우리 세계 2단 종교예요 그 종교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말해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악한 형이들을 가지고 자기 새끼나 두고 초상화 끄집어 나와 초상화가 불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신이냐고요 신이냐고요 우리 북한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살려먹었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너무 우리가 북한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한 건 더 불경화하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여 자유롭게 믿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강건내 불경이 무엇보다 강건내 불경이랄까?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모르고 있어요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할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저런 나라는 아직 없다고 했어요 로마 학정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피 눈물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감사한 것이 사도인의 선교에 북한에 부산에서 10월 1일, 2일 금식하다가 이거 왔어요 3일 날 마달라 가니까 여러분 이틀 금식하고 차 타고 왔는 거 얼마나 힘들까? 여기 5일 하고 가더라고 얼마나 지쳐가지고 서울에서 에스도에서 두 차가 오고 애니선교에서 한 차가 오고 부산에서 두 차가 오고 그런 분들이 채워가지고 금식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이 의자에 누워 잠자면서 일을 쓰면서 방에서 어렵게 사면서 그 통곡의 기도가 6월, 8월 이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뭘 느꼈는가 아버지 정말 훈련 잘 받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렇게 훈련된 사람들 내가 훈련된 거 뭘로 내가 증거해 드릴게요 주님 우리 성도에 다시 한번 저부터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달려가는 복된자들이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